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 먹던 걸로... 알겠습니다 저쪽 신사 분께서 보내셨습니다 너 단 거 아니면 못 먹는 거 알지? 달콤합니다 일단 아까 잔을 좀 쏟아서 죄송하고요 사장님 아닙니다 저는 추예요 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저는 박정민이 나옵니다 아 박정민 사장님 뭐 여긴 메뉴판이 근데 없나요? 메뉴판이 없어 약간 처방을 해드린다? 그런 느낌이죠 약간 약국 바이브인가요? 그렇죠 저는 봄을 더 빨리 미세먼지 없는 봄을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술을 한번 내드려보세요 그거에 딱 맞는 칵테일이 있는데 그걸 제가 웰컴드링크로 내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웰컴드링크가 또 있어요? 얘는 피그피즈라는 칵테일인데 피즈라 그래서 우와 짱이다 어머 어머 지금 들어가는 거는 얼데스로이 파이게라 그래서 네? 얼데스로이 파이게라 그래서 무화과 이렇게 기루해요 아 전 그것밖에 없어요 동물의 숲에 나오는 나비 모베땅 옆에서 바텐도 하는 비둘기 아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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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해요 놀리는 건 아닌데 너무 방금 듣기 좋은 음역대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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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어 이젠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건 더 비싼 겁니다 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레몬향을 좀 입혀주고 안.. 안 넣었는데? 왜 외출하기 전에 향수 뿌리는 것처럼 칵테일 잔의 향을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와 짱 신기하다 되게 고급스럽군요 어 이거 뭐야 아니 제가 아아 아 네 아냐 아냐 깎아야돼요 아 깎아야돼요 깎아야돼요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입술인가? 그거는 레몬 가니쉬 레몬 간식? 먹는 거예요? 아 가니쉬 아 가니쉬 가니쉬 그럴 수 있지 한 번 드셔보시죠. 이건 레몬즙을 밥에 뿌려서 레몬즙 밥을 먹고 사람들 얼굴이 다 레몬으로 보여요. 레몬 향이 부러워요. 내가 날고 있네? 난 단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레몬에 취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약간 요상한 놈이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클래식 바 너무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고요한 바에도 진상 손님이 있나요? 진상 손님분들이 있죠. 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도로 줍어서 다시 넣어드려야 돼요. 너무 화나.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아직 안 췄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보내드립니다. 안 간다 그러면요? 그래도 그냥 보내드립니다. 아니 안 간다니까요. 안 간다니까! 내려가! 다시 줘 이거 웰컴 줘. 웰컴. 나 아직 웰컴빼야. 손이 말리셨어요. 예예 많이 먹네. 이제 적당히 드시고 집에 가셔야죠. 이제요! 내가! 여기서 그렇게 고함 치시면 안 되고 왜 나를 보내려 하나? 여기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러면은 PTS로 오는데 gi BTS? 칵테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아알려 주실 수 있나요? 많이 어렵나요? 저와 함께라면 쉽습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인제 칵테일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도구들의 이름과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거라고 해요.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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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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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를 믹싱할 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스턴 스턴 뭐 롤링? 롤링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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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타 등등의 기법이 있는데 첫 잔이니까 첫 잔은 원샤 씨겠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거를 지글 30ml 정도 넣고 30ml 쪼금 넣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섞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주십니다. 짱이다. 이제 마지막에 또 향을 입힙니다. 향을 또 입혀요? 그 향수처럼 과일에 에센스가 나오죠? 에센스? 그래서 탁 넣어주시면 어머! 완성이 돼요. 저 그냥 넣어서 줘요? 네. 향은 마지막에 우와, 냄새 너무 좋다.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20x20으로 해볼게요, 한번. 좋았어. 돌아오면 썼죠? 자, 완성됐습니다, 스님. 충분히 좋으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할 게 뭐가 있죠? 미장심. 우리 감자 깔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없던 일로 해요. 됐죠? 오, 향이 나네요. 그러면 층들로 입력이 완성됐습니다. 자, 만든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먹어보겠습니다. 오, 상큼해. 에잉? 너무 맞았어요. 제 거 왜 이러죠? 이게 차이가 그렇게 심해요? 그렇게 막 하시면. 막 안 했는데. 다음으로 이제 쉐이킹을 배워볼게요. 쉐이킹. 쉐이킹 포 유. 짠. 죄송해요. 얘는 술이 조금 더 어려웁니다, 아까보다. 그래서 진이 얘 같은 경우는 45ml 정도. 45ml. 그리고 시럽이 어려워요. 시럽. 설탕 시럽. 설탕 시럽. 설탕 시럽. 설탕 시럽이. 설탕 너무 시럽. 15ml 정도 들어가고. 15ml 정도 들어가고. 15ml 들어가고. 쉐이킹을 하려면 얼음을 넣어야겠죠? 왜? 넣고. 쿵쿵쿵쿵쿵.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세 번. 완전히 교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손에 있는 열을 이쪽으로. 전달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얼음을 이렇게 굴린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진입해보실까요? 네. 당연하죠. 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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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결합이 됐다 하시면. 위대감 탐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언제까지 쉐이킹하는 사람을 봐요? 없죠. 퍼포먼스죠? 처음 봤습니다. 원래 퍼포먼스가 비싼 거예요. 잘했어. 어우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손이 떨려요. 아. 쌤꺼보다 훨씬 더 상큼하고. 더 이길 수 있어. 그러면. 티즈가 완성됩니다. 오. 청량함이 그대로 내 코끝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간에 도달했어. 근데 이거 한번 맛 보자 보자 보자. 이게 훨씬 상큼해! 진짜요. 진짜. 진짜. 먹어볼까요? 네. 한번 진짜 먹어보세요. 표정이 안 좋다. 표정이 좋다. 오. 오. 더 맛있네요. 그렇죠. 셰이크를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셰이크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아니. 다리가 안 보인다고 다리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 들고 하나 둘 셋. 리듬을 더 타야 된다니까. 리듬을 다 해야 된다니까. 앞뒤 앞뒤 앞뒤. 보여야 돼요. 이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얼굴 살짝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부끄럽네요. 아니 쌤 근데. 제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네. 선생님들이 막 입에서 불 뿜고 그렇게 하시던데. 선생님 뭐 묘기나 장기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있죠. 뭐 하시나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샤이크 몇 거냐? 향기 엄청 세죠? 센데. 매력 있네. 기대돼. 오? 불이 붙어요? 모든 술들은 도수가 있기 때문에 불이 붙습니다. 모든 술이요? 네. 그럼 술 먹고 탁 하면 불이 팍 나와요? 붙습니다. 저 그럼 한번 해본다. 보이시나요? 우와 우와 우와. 보여요 보여요? 우와. 짱이다 짱. 와 근데 진짜 독해 보인다. 딱 봐도. 독주 같아. 되게 달콤합니다 근데. 에이. 거짓말. 그때 떡볶이 같이 드신다. 이번에 배워볼 칵테일은. 블러디 메리라는 칵테일인데. 피의 여왕이라는.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는 칵테일인데. 네. 일반적으로 해장용 칵테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 신기한데요? 저 그럼 한번 먹어볼래요. 알겠습니다. 해장에 조금.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고. 깼다. 아. 후추. 에잉? 수레? 네. 타바스코. 에잉? 수레? 그리고 오스터 소스. 수레? 소금. 에잉? 수레? 이 상태에서 한번 적어주시고. 라사만 보고. 이것도 기술인가요? 전부 도대체 홍보는. 로마토 소스. 슬로잉. 슬로잉. 이 컵에서 이 컵으로. 스루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생크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머어머어머. 저게 못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만 해볼게요 한 번.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요? 네네. 그렇죠?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하신 것이고. 저 근데 여기 밑에 카메라가 안 찍혀서 그렇지. 엄청 밑으로 내려갔어요, 진짜. 제가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보셨어요? 똑같이 내려갔어. 어? 똑같이 내려갔는데? 간식이 왜 샐러리가 들어가? 간식이 왜 샐러리야? 올리브. 토마토를. 에잇? 살짝 코칭을 해서. 별때를 이렇게 꽂아서. 나가면. 해장용으로. 해장용인데 술을 마셔요? 블러디 메리. 우와, 짱이다. 피의 여왕인데 별로 쎄 보이진 않네. 오, 치워보세요. 대고, 제가? I'm 블러디 퀸.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더 드세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칵테일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렵다는 걸 또 느끼고 재밌다는 것도 느꼈어요. 저도 츄님 때문에 너무 되게 고마운 시간이었고 아, 오늘 그 쉐이킹 이것도 제가 CCTV 확인할 테니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널리널리 파이팅 하세요. 우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잔은. 잔 어떻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들면 목의 정신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드라마니까요. 에잇!